영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하마구츠 류스케 감독의 신작인데요. 제80회 베니스 국제 영화제 은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유명 영화제 수상 이력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는 미학적으로 검증된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마구츠 류스케라는 이름이 주는 기대감이 있죠. TMI인데요. 해당 영화제에서 사실상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요로롯으로 안티이모스의 근작 가여운 것들에게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제외하고 하마구츠 류스케 감독의 작품은 내 표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열정, 아사코, 드라이브 마이카, 그리고 우연과 상상까지. 그 중 최고작은 드마카라고 생각하는데요. 왠지 시간이 좀 지나면 우연과 상상으로 저의 취향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시도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마구츠 류스케 치고는 상대적으로 짧은 상영시간도 흥미로웠고요. 그간 그의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호드라지는 제목도 신선했습니다. 아마도 이 작품에 대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도는 자연 대 도시 혹은 상류 대 하류일텐데요. 물론 저도 리뷰에서 그런 부분을 거론하겠지만 그것만이 이 작품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마구츠 류스케의 모든 작품들이 그렇듯 훨씬 더 풍부한 지점들이 많다고 느끼고요. 그에 대한 저만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프닝부터 흥미롭습니다. 숲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동하는 장면이 대책 없는 롱테이크로 이어지죠. 자연스레 어떤 인물의 시선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뒤에 숲을 걷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연이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아 소녀의 시점 쇼트였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에는 어떤 시선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그것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측정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언급드린 오프닝 장면 직후 타쿠미가 등장하죠. 그는 장작을 패고 있는데요. 그를 엿보는 듯한 어떤 시선이 트래킹 쇼트로 등장합니다. 앞선 하나와는 다르게 그 시점의 주체는 끝내 나오지 않죠.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건망증으로 인해 하나의 하교를 깜빡한 타쿠미는 허겁지겁 학교로 향하는데요. 그는 선생님으로부터 아빠가 늦자 소년은 혼자 집으로 걸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꽤나 묘한 시선이 타쿠미를 따르죠. 차 뒷좌석에 탑승하는 데 느껴지는 어떤 영웅적인 존재의 시선. 차가 달릴 때 그 시선은 차의 뒷유리를 통해 밖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지배하는 시선의 주체는 자연 혹은 자연에 속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의 큰 골자 중 하나는 자연 속에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과 자연을 글램핑장으로 개발하려는 이들 간의 대립구도일 텐데요. 양자 사이에 끼어있는 자연의 시선이 영화에 녹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인격이 부여된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이를 부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타쿠미는 카츄호와 함께 상류의 좋은 물을 떠다 나릅니다. 아마도 카츄호의 우동가게에서 사용할 물이겠죠. 이때 타쿠미는 무엇인가를 보더니 카츄호에게 이리 와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땅 쪽에 위치한 카메라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죠. 심지어 카메라와 눈을 마주치기까지 합니다. 그곳에 있던 것은 땅 와사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속 카메라는 자연 혹은 자연을 이루는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 보이는 하나의 시선은 무엇인가? 하나는 자연이 아닌데? 이에 대해 이런 의견을 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화 속 타쿠미와 하나는 사슴과 공명한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설정들이 꽤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타쿠미가 하나를 데리러 학교에 가는 장면은 두 번 등장합니다. 아차 하고 뒷동수에 손을 대며 딸의 하교를 떠올릴 때 타쿠미가 듣는 공통적인 소리가 있죠. 바로 사슴을 사냥하는 총소리. 그러니까 그는 사냥당하는 사슴 직후 딸 하나를 연상케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타쿠미는 심각한 건망증으로 인해 딸의 하교는 물론이고 저녁에 계획되어 있는 글램핑 관련 마을 모임도 깜빡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가 숲 속의 생태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하나를 업고 숲을 걸으며 오가피 등등 여러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요. 숲에 소속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죠. 타쿠미 하나가 사슴과 포개져 보이는 설정은 모자를 통해서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타쿠미와 하나는 모두 비니 스타일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자를 벗는 장면은 총 세 번 나오죠. 글램핑장 설명에서 타쿠미가 발언을 할 때 아빠가 반응이 없자 밉다는 듯 하나가 타쿠미의 모자를 벗길 때 마지막으로 영화의 끝자락 하나가 사슴과 대면할 때 하나가 타쿠미의 모자를 벗기는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두 장면은 저에게는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선 하나가 사슴에게 보이는 행동에 대한 저의 추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한 이 시퀀스에는 아빠 사슴으로 보이는 사슴의 단독샷이 인서트 되어 있죠. 이때 무표정한 표정과 함께 사슴뿔이 인상 깊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사슴의 뿔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저에게는 비유적 사슴인 하나가 사슴들 앞에서 모자를 벗는 행위는 나는 뿔이 없어. 그러니까 너를 해칠 생각이 없어.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설명회에서 타쿠미가 모자를 벗는 장면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은 토지개혁 3세대라는 발언을 하는데요. 발언 전에 예의를 지키려는 듯 모자를 벗죠. 이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신들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쯤 될 것입니다. 즉, 사쿠미가 모자를 벗는 행위 역시도 뿌리 없음을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앞자리에 앉은 젊은 주민이 호전적으로 나오자 그것을 지속적으로 말리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의 시점 쇼트에 왜 하나가 주체로 놓여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는 소년은 자연의 일부인 사슴이니까 라고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결말 해석에 대한 저의 추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또한 타쿠미 하나는 사슴이라는 지금까지의 논지의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의 결말에서 가장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은 바로 타쿠미가 타카시를 살해하는 지점일 것입니다.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사실은 타쿠미의 마음속에 도시놈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까? 만약 그렇다고 해도 죽일 필요까지가 있었나? 등등의 질문이 차오르죠. 심지어 타카신은 타쿠미가 일부러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마유즈미와 함께 타쿠미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본인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다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살인에 대해 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엔딩 장면을 다시 상기해 보면요. 하나의 앞에는 두 마리의 사슴이 보입니다. 추정컨대 아빠 사슴과 아이 사슴일 것입니다. 당연히 두 사슴은 그 자리에 함께 존재하는 타쿠미 하나와 공명하겠죠. 새끼 사슴은 총에 맞은 상처가 있고요. 하나 역시 위험한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타쿠미는 운전 중에 타카시와 마유즈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생 사슴은 겁이 많아서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만약 공격성을 보인다면 자신이 공격을 당하거나 새끼가 공격을 당했을 때일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타쿠미는 위험에 처한 새끼 사슴인 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아빠 사슴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격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에 대한 액션을 타카시에게 보이고 있을 뿐인 것이죠. 이렇게 부연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들레시가 바람에 날려 어딘가 안착해 꽃을 피우는 과정은 어떤 의지와 의도가 없이 무정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같은 논리로 보면요. 사슴의 공격성은 사슴의 의도와 의지가 아닌 자연의 섬리 속에서 벌어지는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물일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얼룩이 들이온 타쿠미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의 리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쿠미의 차 안에서 타카시와 마유즈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야생사슴이 사람들을 무서워해 오지 않는다면 글랭핑장에 울타리를 두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이에 대해 타쿠미는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럼 사슴들은 어디로 가야 하지? 침묵이 이어지죠. 영화의 끝에 타쿠미는 하나를 안고 걸어온 방향으로 돌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숲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갈 곳을 잃은 사슴들처럼 말이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다루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상류와 하류일 것입니다. 설명회에서 정화조를 상류에 짓게 되면 하류에서는 오염된 물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하죠. 상하류는 개그맨 문제를 품고 있기도 할 것이고 도시와 자연의 차이를 담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상류와 하류에 대해 제가 인상 깊게 본 포인트는 두 지점인데요. 먼저 영화는 둘의 차이를 동서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장면이 기억납니다. 타쿠미가 약수통에 물을 담을 때 물은 화면의 깊은 쪽에서 관객을 향하는 방향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지정하는 상에서 하의 방향은 카메라 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두 차량의 이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한 도시화를 먼저 해보면요. 영화에서 글램핑장 사업을 진행하려는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도시가 상류일 것이고요. 타쿠미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자연이 하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에 영향을 주는 방향이 그렇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돈이 흘러가는 궤적이 도시에서 자연의 방향이니까요. 이렇게 도시는 상류, 자연은 하류라는 공식으로 차량의 동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쿠미의 차. 재기업 속 그의 차량은 등장할 때마다 멀리 산이 보이는 뷰를 뒤로 한 채 화면으로 다가오는 방향을 보였습니다. 하류에 속한 인물이기에 이와 같은 동선이 부여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논리라면 상류에 속하는 이들에게는 타쿠미의 차와는 반대 방향이 적용될 텐데요. 타카아시와 마유주미가 마을로 향하는 시퀀스. 그들은 사장의 명령으로 타쿠미에게 캠핑장 관리직을 부탁하기 위해 숲으로 갑니다. 이때 그들의 차는 화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대화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화면으로 다가오는 방향으로 위상이 반전됩니다. 타카아시가 자신은 자연으로 내려가서 글랭핑장 관리인을 하면서 노년을 보내야겠다는 말을 한 직후에 말이죠. 즉, 그가 하류에 정착하겠다는 대사가 끝나는 순간 동선이 하류의 방향으로 스위치되는 것이죠. 제가 영화 속 상하류에 대해 인상 깊게 느낀 두 번째 지점은 영화의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의적인 주제를 다루는 영화라면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쪽으로 영화가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죠. 사실 작품 속 상류와 하류는 입장에 따라 계속 뒤바뀌게 됩니다. 처음 설명을 할 때는 타카아시 마유주미가 상류이고 마을 주민들이 하류에 속하는 위상이 성립되는데 느껴지는데요. 그들이 도쿄로 돌아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때는 사장과 컨설턴트가 상류이고 월급을 받는 두 인물은 하류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심지어 회의 장면의 자리 배치부터 타카아시와 마유주미는 두 상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축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마을 내에서도 원주민 타쿠미와 후에 정착하게 된 카츄호부부 같은 경우에는 상류와 하류의 구도가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류에 살고 있는 타쿠미가 우동 국물에 사용하라며 상류의 좋은 물을 하류에서는 카츄호부부에게 전달하는 것도 그에 대한 은유겠죠. 물론 이때의 상하류는 계급차 같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류와 하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작품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그른 것이 아닌 타쿠미가 말한 밸런스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사운드와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이 사운드라면 보시는 이미지다. 자연을 대표하는 타쿠미와 하나에게는 음악의 그림자가 어려워 있습니다. 아마도 타쿠미는 아내와 사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내와 딸이 함께 피아노를 치는 사진이 바로 그 피아노 위에 놓여있죠. 그는 피아노 건반을 만지작거리며 아내를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가 실종되어 사슴과 대면하게 된 까닭은 껑의 깃털을 주어 마련 회장님께 가져다주기 위함이었는데요. 회장은 아들이 챔벌린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 깃털이 현의 소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쿠미와 하나는 정확하게 뭐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크고 작게 음악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은 도시와 이미지의 연관성. 영화에서 도시를 묘사하는 장면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시퀀스. 이 안에서는 많은 이미지들이 등장하죠. 화상회의라는 방식 자체가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장이 자리에 앉아 담배를 태울 때 그의 뒤로 그와 똑같은 포즈를 취한 남성의 그림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역시 인상적인 이미지죠. 그러니까 도시화를 해본다면 자연은 청각, 도시는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설명의 당시 타쿠미의 발언을 끌고 오겠습니다. 바로 밸런스. 그러니까 자연과 도시의 균형, 즉 사운드와 이미지의 공중. 헐겁게 말해 사운드와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는 결과물은 바로 영화예술일 것입니다. 저는 하마고추 류스케가 바로 그러한 코멘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주이스틴 트리에의 근작 추락에 해부해서 아들에게 보여된 청각과 아버지에게 보여된 시각이 결합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마고추 류스케에게 영화라는 것은 이미지와 사운드의 균형감 있는 융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슴의 공격은 무정하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